한 대 더블 스쿼까지 벌어졌지만 지금 넉 점 차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전자렛드고요. 하성진 높이 루용하고 들어갑니다. 플럭슛! 정효근! 그리고 이 기회를 쉐이비가 더블 클러치로 실패하는군요. 볼 수위는 KCC 하성진 이거네! 아하 정형삼의 파울. 자, 지금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파울을 지금 이제 강조해야 되는 거냐, 지금 유파울이냐를 상의하는 것에 조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지금은 전 상황에서 정형훈 선수의 멋진 블락슛이었어요. 그렇죠. 퍼스널 파울. 자, 지금은 테크니컬 파울은 이제 경고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, 테크니컬 파울. 지금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한 것 같아요. 유동 감독에게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. 순간적으로 어수선 신비 좀 지금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하성진의 팀 반칙에 이은 자유투 두 개인데요. 첫 번째는 선거를 거뒀습니다. 자유투 성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37.5%거든요. 굉장히 지금 저죠, 저죠. 두 번째 다 성공을 하는 거죠. 더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